대구시는 동구 안심연료단지에 있는 연탄공장 3곳을 올해 안에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연료단지에는 현재 3개 업체의 연탄공장이 가동 중인데, 시는 연탄 수요가 감소하는 4월 이후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2개 업체와 협의 중이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도에 조성된 이후 서민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환경문제와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등으로 없어지게 됐습니다.